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선선했는데요. 바로 시원한 동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일요일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7도를 보이겠고요. 경주 내륙 지역은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요즘 외출하실 때는 날씨와 기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까지 체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모두 보통 단계에 머물렀지만 내일부터는 농도가 조금 더 옅어지면서 야외활동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진 14도, 영덕과 경주 15도, 포항 18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4도, 포항 23도, 경주는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자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와 독도 1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21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은 내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가울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포항의 낮 최고 기온 기온은 29도, 경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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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